이번에는 2021년 운세를 준비해 왔어요. 이제 곧 2021년이에요. 곧이야 아직 좀 남았지. 미리 가져왔는데 2021년 신축년에 진짜 대박나는 띠가 있다. 무슨 띠가 있을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020년 남았는데 2021년이 웬말이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시라고 미리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축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될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 정계 쪽에도 새로운 인물이 턱 튀어나올 것이고 그리고 연예인 연예인 쪽에서도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연예인이 분명히 또 나올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 호명하겠습니다. 24살 24세 무인생 연인이 생긴다든지 직장운이 좋아집니다. 학업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자 26세 병자생 병자생들도 취업운 성진운 이직운 좋은 자리 변동수 결혼운 다 들었습니다. 병자생 내년에 대박입니다. 자 33세 기사생 이분들은 작게는 차문서 크게는 진문서 문서에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 33살도 대박나는 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6세 병인생 자 결혼 안 하신 분들 이분들 소개팅 그리고 미팅 자리 선자리 많이 들어오고 콜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자는 성진운 사업자는 금전운이 상승을 합니다. 자 36세 병인생들도 내년에 대박난 뒤 중에 한때입니다. 자 50세 임자생 올해 49살에 힘이 들고 좀 힘들 겁니다. 몸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건데요. 내년에 신청년이 들어오면 기인들이 들어오고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학장이 보이고 금전운이 굉장히 상승하고 내년에는 문서운도 있습니다. 50세 임자생들 내년에 대박나세요. 자 52세 기우생 경자년에 올해 별로 안 좋아. 내년에 나갈 삼재거든 삼재라 해갖고 삼재는 무조건 하나는 치고 나가 솔직히 딱 깨놓고 건강을 친다든지 검전을 친다든지 그래도 내년에는 신청년에는 하는 일에 문이 열립니다. 무슨 업이든지 하시는 일 자체에서 문이 열리니 이 기우생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1세 임인생 63세 기회생들 분들 이분들도 내년에 좋은 운이 발휘합니다. 내가 이제 대박나는 띠 나이만 얘기하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는데 61세 임인생 분들도 문서쪽으로도 좋은 기능이 있고 63세 기회생 분들도 이제 금전운의 좋지. 호라이띠가 유독 세띠가 뽑혔어요. 호라이띠 분들이 내년에 좋은가 봐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다른 분들하고는 또 틀리지 모르겠지만 난 내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호라이띠가 1등? 뭐 1등이라고 그렇게 보다는 그냥 좋아 괜찮아. 지띠분들도 내년에 괜찮고 그리고 토끼들도 괜찮아. 토끼들도 괜찮아요? 토끼들도 올해 힘들었거든 솔직히. 올해 조금 힘들었어. 왜냐하면 이게 갇혀져 있고 멈춤이 있고 조금 이래가 구술도 많았고 시비수도 많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또 특히 46살 내년에 47 되잖아. 그치? 이 토끼띠분들 내년에 좋아. 이분들한테 선생님 축하메시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내년에 신축년에는 제가 호명한 띠분들은 솔직히 뭔가 하나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분명히 치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니 희망을 가지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인가? 제 생각은 바닥을 치고 수사하지 않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